. 서른개는 힘들것 같은데 . . 엘리트 그래도 네 마리 길은 있네요. . 물음표가 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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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암브로시아 떴다 더 잡으러 가자 암브로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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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iałem 현실계척 들끓는 울파 심판 틀끌들 울파 미라쑤 미라쑤 이미 티스 의상 흥인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약단식 교훈 다마루 양야가 아깝다. 유물 미션이니까 유물은 사야겠다. 교훈 살지 제거할지. 금힘퍼. 저금통해식에 탄식. 단식이라. 단식 어차피 알약 각도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템포만 느려 쓰지 않을까. 이틀포만 느려 쓰지 않을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집에 집에 시간에 뭐래 집에는 다음 턴 보는 애들이나 쓰는 거지 다음 턴을 안 보면 안 써도 되는데 엘리트 하나 둘 셋 넷 미친 거 아닐까 미친 게 아닐 리 없지 ECG 뒷처리 결론 전투 참가 없어서요 후회 TJ 진노 카드도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절대 분화 처탄이 안 뜨래 진짜 하이버 안 뜰 바다지 안 뜰 수도 있지 배결이라도 써야 되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성모독이다. 땀빼때. 아니. 이런 미친. 이따가 아 왜 또 애들이야 향으로 수집 육체생 아 이 미친 이벤트 병신 이벤트 진짜 숭배 네 카드가 이렇게 안 나오냐 개편이구나 와씨 진짜 좀 적당해라 아오 진짜 그 자트 견 터끄라이크 견 터끄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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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고 나네. 껌별 중첩 안되요 엘리트 두 마리가 최대 네 엘리트 두 마리 엘리트 두 마리 엘리트 두 마리 엘리트 두 마리 엄청 incremental 엘 하르르 음 불보고 담배 피워서 부패 지워야 돼 두 판 볶음이 하하 헬 헬 헬 헬 헬 히어로 도전 말살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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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유롭습니다 나 스승 스승 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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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é K' Nai 빨간 걸 가이드 도전 Chick 싼 육을 사서 43층 유독성 43층 유독성 43층 유독성 캘리퍼스 삽 이걸 삽까지 주네 왜키 카드가 그새 지나오지 자꾸 미친리퍼스 삽까지 탄식은 넣었다 탄식은 넣었다 탄식은 넣었다 어흘돈은 괜히 샀네 사자마자 후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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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마자 후회 아이고 엔트13333님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와 싼타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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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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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걸 엘리트 10마리를 잡네. 36개 먹었다. 껌벨은 기본 제공이니까 35개 먹었나?